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에 맨입으로 되는 것이 있는가? 지난 울산시장 지방선거 당시에 송철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단일후보로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당선된 것을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후보직을 선의로 양보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대 후보가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선거라는 것이 내일 바깥에 나가서 물건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4년에서 5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고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자신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죠. 다음 선거에서는 상황이라든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철호 울산시장 여당 후보 선택 경위입니다. 2018년 초에 더불어민주당 울산 지역에서는 3명의 후배가 경합하고 있었습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 다음에 심규명 변호사 이 3명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 경선에서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송철호 씨는 8번의 선거를 그동안 치르면서 당적을 여러 번 옮겼습니다. 민주당, 무소속, 또 민주노동당, 또 민주당. 1996년 이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복당한 것을 5번 정도 반복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당원들 사이에서는 신뢰도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원표를 거의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원내 경선체제로 갔으면 송철호 씨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울산에서 지역기반을 잡지 못하던 2002년부터 지역당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당원들의 신망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 들어갔으면 원내 경선을 통해서 이겼을 것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신규명 변호사 등 경쟁후보들은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2018년 4월 2일 날 그들은 서울의도 민주당사에서 한 10분 정도의 간단한 면접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중앙당이 전격적으로 송철호 씨를 후보로 지명하게 됩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 후보자는 심사총점 및 공천적합도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과 현재한 점수차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경합하고 있었던 두 명의 후보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당적까지 수차례 바꾼 송철호 후보는 결격사유가 많은 그런 후보였기 때문에 두 명의 경쟁자들은 아주 강하게 반발합니다. 당시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는 송철호 후보 단수 공천은 당헌과 단규를 어긴 행위라고 반발하고 울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중앙당 공관위의 결정에 반박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당시 주장은 이랬습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후보를 선정해야 할 중앙당 공관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서경치 않은 잣대를 대서 송철호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당헌 당규에 명시된 중대한 결함을 가진 송철호 예비후보에 대한 단수 공천 결정은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의 권리당원 40여 명은 바로 그 다음 날 4월 3일 날 야간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국회와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는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앙당은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김기현 당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광력단체장 후보는 경선이 원칙이고 민주당의 지역기반도 없던 시절부터 열심히 역할을 해온 그리고 울산시당 위원장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지낸 임동호 같은 분이 경선조차 치루지 못한 거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선거를 치룰 당시에도 무선무선 자리를 줄 테니까 출마하지 말라는 그런 권유를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떠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났고 그런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청와대였고 청와대가 모든 그런 후보 과정을 조율한 것은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당시의 청와대 핵심 관계였던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그리고 현직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으로 하여금 후보직을 사퇴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공직거래를 주선하였는가라는 점이 초미의 관심글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펄쩍 띕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있었지만 경선 포기를 전제로 해서 청와대로부터 자리를 제한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민주당 총선 후보를 노리는 임동호 위원으로서는 사실을 밝힐 그런 전혀 인센티미나 동기는 없는 셈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동생 A씨가 바로 지방선거가 만진 다음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된 사실입니다. A씨는 관련된 특별한 경험은 없고 오로지 정치활동만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미 이런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친동생이 보은 인사로 간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루머로 돌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선거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권력 욕구를 미뤄보면 확률면에서는 아주 아주 낮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진해서 후보를 철회한 사람들에게 대해 보상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만일 검찰이 물증으로 이를 밝혀낸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정치적 중립을 어긴 공직자로서 처벌을 맨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증만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수사는 그냥 경찰 조직을 동원한 하명수사의 끝인 것이 아니고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을 동원한 관건 선거였을 뿐만 아니고 후보들에 대한 사전 매수를 동반한 대형 신문게이트 제1순위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이 외합에 굴하지 않고 사건의 전무와 아주 상세한 부분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판결을 당사자들이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